호승탁, 호승탁! 너희 자식 이리 와. 너희 자식이 내 환자한테 뭐한 거야. 너 왜 내 환자한테 소릴게! 어, 안 돼요, 선생님. 말씀 잘하... 뭐야, 이거? 그 해파린 때문에 온 거지,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 분명... 이 자식 어디 갔어, 안 선생? 정신 안 차릴래? 펠로 선생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방금 말한 이 자식이 누군데? 거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복부 자상환자입니다. 공사 현장 지나가다가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철빔에 복부를 찔렸어요. 야! 현자 바이자 어디가? 지금 내가 죽었을지도 모를 만에 남보게 있어. 장갑, 장갑 빨리! 장기 안 다쳤고 혈관 멀쩡하고 복병만 10cm 정도 찢어진 거니까 소독하고 꿰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오인턴이 알아서. 테스 형! 테스 형! 이 자식한테는 돼. 왜 되지? 너... 나... 나 보여? 아... 저입니다. 차영맨.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얼떨결에 드러나왔지? 아, 그거... 아, 그래도 저기 이거 아이언맨 알지? 아이언맨이 슈트 벗을 때 어떻게 벗어? 벗어야지 하면 그냥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너도 어, 나가야지 하고 생각을 해. 생각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그냥 나와. 그냥 어떻게 해? 그냥 힘, 박! 힘... 빡! 뭐야? 여기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어? 반짝! 아, 얘한테는 빙의가 돼. 딴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얜 왜 되지? 그러게 왜 되지? 아... 뭐지? 진짜 귀신 들린 거야? 아! 귀신아, 물러가라. 싫어, 안 물러가. 뭐? 지 운명? 이게 네 운명이다, 이 자식아. 아이씨! 얘 지금 멘붕구 보이시죠? 어우, 꼬셔! 어우, 꼬셔! 애가 어떻게 죽겠어? 좋아, 된다! 좋아, 된다! 좋아! 아유, 지 못 살 줄도 모르고, 어이. 예? 너 된다고 이렇게 자꾸 들랑날랑, 들랑날랑 하지마. 그러다가, 영영 못 깨어나는 수가 있어. 브라이데이.